치매는 감각신경, 파킨처럼 운동신경 아니라고요. 사실은 뭐 있는 건 똑같은 뭐. 활성상성은. 그러면 왜 하더라도 이거를 공식으로 인정 안 하느냐. 이 사람씨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오마오시오 도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헌TV에 아주특표를 한 번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받기 웰렉스 크리넥이 이왕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바로받기 성형외과의 반재단 대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박수하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 권위자이시잖아요. 박사님. 오늘 저희가 비타민C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러 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 뇌건강과 비타민C의 관계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권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싫어하죠. 비타민C가 어떤 영향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끔 보면 내 주변에 한 4, 50대. 네. 요즘에는 뭐 30대도 생길 수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좀 많이 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자기 생활관리가 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되는 분들. 네. 뭐 담배를 많이 피는 가든가. 네. 그리고 또 과다하게 과로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 중에 갑자기 이제 급산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자다가 죽는다든가. 얼마 전에도 저도 저희 병원에서 일하던 원장님이신데. 모바일 하시던 원장님이셨는데.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안타깝죠. 저희가 그 박사님 비타민C를 몰랐을 때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저분이 이런 비타민C를 평소에 복용하셨더라면. 저런 일을 좀 안 겪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과다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에 잘 반응을 못하면. 우리 몸이. 그렇죠. 잘 반응을 못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게 괴혈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와 결국은 이 비타민C 문제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인들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망가튀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좀 차단해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요. 아주 단순한 그 데이터를 보면 돼요. 네. 요즘은요. 머리에 딱 쏘이잖아요. 네. 키 속에 비타민C가 완전히 고가하게 돼요. 완전히 몸의 비상사태. 비상사태라는 건 스트레스에요. 그렇죠. 피지컬 스트레스. 위치의 스트레스에요. 그걸 잘 알려줄 수 있는 게요. 네. 머리에 딱 쏘이는 순간에. 피 속에 비타민C가 완전히 확 떨어져 버려요. 그냥 엄청나게 사용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뭐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혈액을 보면요. 건강 사람들의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비타민C 농도가. 혈중 농도가.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게 육체적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아이새라. 우리 왜 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마사자는. 네. 국수적이냐 전면적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크면 클수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스트레스가 크면 비타민C 통화도 많이 돼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비타민C 충분히 공급해주면 목이 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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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죽 없이 당하는 거예요.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해줘도 네.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힌트 때문에 제가 전 진짜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아까 우리 저 우리 반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돌연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돌연사가. 돌연사가 사실은 이제 원인이 밝혀진 것도 있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원인이 밝혀지면 대개가 이제 뭐 신근경색이거나 뇌졸중이에요. 계속 알아요. 갑자기 죽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저분은 신근경색이라고 했죠. 저분은 뇌졸중. 나중에 이제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분이 갑자기 죽는 경우 그렇게 진단이 되는데. 네. 많은 경우 이유는 몰라요. 그러면 뭐 잘 모르시는 대과 선생님이 뭐. 무슨 심장에 전독에 문제가. 증거도 없는 소리로 그냥 걸버무립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우. 제가 사실.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아. 우리 옆에. 거위학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길거리에서 조금 반드시 보고 오라고 돼 있어요. 네. 예.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거나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보고 많아도 되지만. 집에 돌아가신. 새로. 가이자한테서. 음. 비타민씨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얘기하긴 어려워요. 도로 가셔서. 그래서. 그 속에 비타민씨가 사물 같았어요. 없는 거. 그리고 그러자라고. 이렇게 따져 있는 거. 아무튼. 분명한 거를. 건강한 사람들 피 속에는. 비타민씨가 어디서 다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 그렇게 돌연산을 하신 분들. 필요를 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비타민씨와 관계가 있다. 응. 그래서. 직접. 동물 실험. 사람. 네. 스트레스받기. 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씨가.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뭐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람처럼 비타민씨를 못 만드는 귀를. 귀모델을 제가 같은 사람. 아. 그것도 정말 드라마틱해. 저는 정말. 그. 뭐. 이런 얘기. 방석에서 한번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타민씨 전공하는 사람에게. 그런 쥐가 있었다는 건. 그건 기가백신 축복이에요. 근데. 국내에 아무도.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 아주게 막. 쥐를 불화해달라고 해서. 아주게라. 우리 프로그리기 배치는. 한 10여 년을. 독점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대신. 생체 시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동물은 비타민C를 먹어서 만드는데. 만드죠. 사람은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 협박할 수가 없는데. 쥐를. 네.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를. 그거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하고 똑같이. 똑같은 유전자를 빼버려가지고. 똑같은 이유로 비타민C를 못 만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적인 농물을 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쥐 때문에. 생체 실험을 하니까 안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받아서 한 실험은. 물이 좋은 데이터가 나와도.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런 쥐 못해. 즉. 살아놓고 똑같이 쥐를 만드는 유전자가. 더람이 생겨서. 비타민C 못 만드는 쥐를 가지고. 그 쥐를. 그 쥐하고. 거기다 비타민C 먹인 쥐. 그다음에 정상쥐. 네. 정상쥐 비타민C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못 만들잖아요. 네. 못 만든 쥐에다가. 비타민C 추구에 타서 먹인 쥐. 이 쥐 얘기를. 딱. 딱 나오네요. 비타민C 효과가 빡. 사실 이게. 이거는 진짜로.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결과가. 사람은 비타민C 못 만드는데. 동물들은 다 만드니까. 동물 실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비타민C 먹어서 만드니까. 비타민C를 더 주워주잖아요. 그러면 비타민C 덜 만드는.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오지. 그래서. 걔네들한테 스트레스를 똑같이 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상 G. 비타민C를 못 만드는지. 비타민C를 못 만들지와. 비타민C를. 미기는지 해가지고. 시험. 스트레스 실험을 했는데. 원래 스트레스 실험이. 지불이 어렵습니다. 원래. 그건 거의 불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동물체는. 적응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적응되기 전에. 세컨드. 스트레스를 버티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적응되는 것보다도. 이 스트레스. A라는 스트레스. B라는 스트레스. 그대로 주죠. 스트레스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G를. 똑같이. 두 종류의 스트레스. 그대로 주면. 비타민C 못 만들지만. 죽은. 아. 그리고. 비타민C 먹인지는. 절대 안 죽어요. 한 마리도 안 죽어요. 정상진은. 당연히 안 죽고. 비타민C 만들니까. 그럼요. 비타민C를. 스트레스 받으러.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제일 튼튼해요. 정상진은. 비타민C 먹인지는. 충분히 먹이지 않으면. 죽지는 않는데. 꼴고 그래요. 근데. 비타민C 못 만들니까. 그래서. 그. 세 그룹의 G를. 다 죽여가지고. 맞아요. 진짜. 복업을 다 해봤더니. 이야. 그게. 심장에. 벼락 와서. 죽는다는 사실을. 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농놀을 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 농놀은. 저는. 잠시. 가치를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두려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항구적 검거를. 총으로 제출한 거예요. 진짜 그렇네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와. 근데. 내가 네이처에 보냈더니. 뭐. 야. 그냥 리젝트 하더라고요. 어? 네이처에서 리젝트 하더라고요. 네이처에서 리젝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중간 즉급에 되는. 다른 데서. 받아줘야 되고. 이제 시였는데. 제가 죽은 다음에. 아마. 그게 너무 귀찮을 거예요. 네. 진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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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적 농도에는 200배. 헐적 농도에는 200배. 헐적에 부터 50마이크로몰이 있거든요. 헐적 농도 500배에 만 마이크로몰. 200배이시. 네. 200배 정도의 농도가 수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C 먹잖아요. 아니. 비타민C 안 먹고 음식 먹잖아요. 그 속에 비타민C. 를 드시면요. 일단 흡수해서. 뇌하고 분신으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털어라 하는 것이고. 원시.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스키보인들이. 왜. 어떻게 종족 보조를 한다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동토에 따라이기 때문에. 신심하고 못 먹기 때문에. 교육병으로 다 종족. 멸종이 돼야 되는데. 네. 차라리 있는 일을 알고 갔더니. 사냥을 하고 나서. 뇌를 바로 가가지고. 싱싱한 뇌를. 날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콩팥을 날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신을 같이 먹은 거에요. 그러니까 콩팥을 먹으면. 부신을 따라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마치 비타민C 안약사로 먹은 거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생존조건이라는 걸. 조상태세로 알려준 거에요. 그게 참. 인간도 참 신기한 거 같아요. 비타민C를 식품으로 못 먹어야 될 거 같아요. 통보를 잡아가지고. 본능적으로 뇌를 먹게 하고. 부신을 먹게.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유는 몰랐죠. 왜 그런지 몰랐지만. 오늘날 저 같은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낸 거지. 뇌스톡에 비타민C가 엄청 많다고. 사실 이제. 스트레스를 먹고 오래 왔다 보면. 부신 피로증 이런 게 생겨가지고. 부신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쓰는 게 너무 도움이 될 거에요. 아니 아니죠. 그건 뭐. 아니 과학적 공부가. 그래서 아는 게 신기한 거에요. 이제 궁금한 게 또. 부신 뿐만 아니라 뇌에 지금 많다고 하셨어요. 그 비타민C가 뇌 기능에도 큰 유형을 미칠 거 같습니다. 그럼. 근데 알할 나위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 연구들이 많이.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예 우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뇌세포 속에 비타민C 농도를 잴 정도로. 비타민C 연구가 뇌 쪽에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걸 알아서 뭐에요. 거기에 마이크로 커버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신경세포 있잖아요. 그 속 안에 비타민C 농도를 잴다는 거. 방송의 일이 아니군요. 진짜. 네. 그게 농무들로 나와 있잖아요. 잘 알려진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심밀리볼이 있다는 게. 그런 거. 그게 아시는 것처럼. 그 뇌세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신경세포지만. 네. 신경세포를 돕는 세포들도 있고. 방어를 낳는 세포들이 많아요. 네. 그것들은 사실은. 뇌 기능하고 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밖은 산소를 쓰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막 정해져 있어요. 아. 예를 들면. 뇌세포가 산소를 10을 쓴다고 그러면요. 네. 그 방어하는 세포들은 워낙 2를 써요. 네. 정확하게 비타민C 농도가 그게 필요해요. 오. 정말 신기하네요. 10미리볼. 5미리볼. 2미리볼. 그런데 기가 막혀요. 그거 보면. 야. 산소 사용량이 정확히 필요해요. 아. 비타민C 농도 존재하는 게. 그게 무슨 일이에요. 산소를 많이 쓰면. 그 다음에 제가. 활성산소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제일 많은 양이 뇌세포 속에 있어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그냥. 좀 있나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많이 있는데. 그거. 그냥 베타 아멜로이드. 이거 밖에. 베타 아멜로이드. 날아가면 아시죠. 네. 베타 아멜로이드가 더 이상. 이젠 그거 돈 안 줍니다. 저거 베타 아멜로이드가 뭐. 그게 생겨서. 그것 때문에 생긴다고. 지금은. 다 완전히 그냥. 사라진 얘기가 된 거 아시죠. 그럼. 사실은. 치매는. 치매나 파킨슨은요. 치매는 알자 인모. 파킨슨은 이제. 치매는 감각신경. 파킨슨은 운동신경 아니에요. 사실 원인은 똑같은. 뭐. 알성산소는. 알성산소가 원인. 알성산소가 원인이라고. 전문가도 다 인정해요. 인정하면서. 그런 거. 비타민C가 뇌세포성에. 10 밀리몰을 했다는 거. 알면서도. 비타민C 가지고 뭐 한다고. 돈 안 줍니다. 왜. 그래서 하면 죽겄습니다. 아. 그래 박사님. 비타민C만 관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많죠. 많지만. 핵심 역할을 하는. 네. 네. 근데 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산모가 비타민C가 떨어지면. 태아의 뇌기능이. 발달이. 제가. 실험한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그거는. 엔티옥사드리덕시가. 나중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항산화. 저게. 최고의 의문이죠.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 만드지 못하는. 쥐를 가지고. 했더니. 손해가. 완전히 망가져요. 비타민C가 부족한 쥐로. 임신을 한. 그 임신. 그 임신. 그 임신한 쥐에. 그. 새끼들을 뜨려가지고 해보면요. 비타민C가 부족한 쥐에. 손해가 발달이 안 돼요. 손해. 우리가 다른 건 못 봤는데. 손해 발달이 안 되는 게. 확실한 차이가. 그게. 동물 실험이니까. 그래서. ARS라는. 엔티옥산 누리닥시. 이거라는. 거기서.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항산화제 쪽. 논문 중에서. 합조들이죠. 거기에 실력. 그러면. 사실은 임상부들이. 뭘 먹는 걸 겁내야 하잖아요. 비타민C 먹는 거. 네. 그러니까. 드시 드시.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했네요. 들어봐가지고. 너무 고용력으로 먹었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비타민C를 못 먹게 되면. 의존적이신기인데. 비타민C의. 그. 계열병이. 그. 리바운드 스커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 뭐. 글쎄. 가능성 얘기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아니. 한 케이스를 더 가져오라고 하시겠죠. 리바운드 스커비의 경우. 이 일은. 한 케이스에. 슬퍼올드맨.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고. 네. 왜 열심히 먹다가. 왜 안 먹어. 계속 먹어. 태어나서. 아이한테. 태어나자마자 먹이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열심히 먹고. 젖 먹이면. 아. 이걸로. 쓰이로. 아니. 그러고. 그러고요. 어린아이는. 비타민C의 소모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리바운드 스커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고. 이윤신이. 그러는데. 저희들. 조금씩은 먹으니까.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 케이스들도 보고해달래요. 네. 둘 가능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진짜. 우리 박사님 뵐 때마다. 제가 빠져서. 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비타민C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또 뇌공강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찾아뵙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